오경아씨 그대 사랑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요? 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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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인가요? 아멘 아멘 절여 버리셨던 아멘 시즌까지 다신 사랑 그대 사랑 입힐 못한 추억은 아멘 오빠 차 dancer 사랑을 펼친다 그 두 명의 사랑을 펼친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발 들어갈 때 그러지 말아요 쪽팔리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창에 찾아주신 님들 반갑고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창에 들어오시면 좋아요 이거 하나 눌러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알다리 내놓고 하게 생겼네 양말 생기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빤스를 안 입고 왔으면 어설뻔했어 세상에 빤스를 입고 왔으니 다행이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너누 너누아 너누이 저다로 실을 너누아 시간을 너로 생각을 글쓰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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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